이 영화는 일본어의 한 명으로 한국어의 한 명에서 한국어의 한 명으로 한국어의 한 명으로 한국어의 한 명이 한국어의 한 명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로 준다고 주잖아요. 기존의 입점 물이랑 새로 넣어둘 물이랑 온도 개차가 없어서 화면에 있는 효과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올려야 돼요. 온도계에 있는 게 좋고 여기 집에서 가방에서 물갈을 해주시면 애들은 어려운 거 없죠. 밥을 그냥 사원을 먹어주고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에 두 번 주면 되는데 하루에 두 번이나 주실 때 하루치에 한 번 더 주시고 하루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. 여덟하이지만 맞아요. 그냥 색깔 얘길 텐데 근데 더 필요하고 있어요. 그 폐목도 주전도 되기는 하는데 애기가 더 먹어야지 나는 지금 매장에 있는데 배타가 못 들어주고 있던데 크게 입맛 안 가리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같이 먹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이 애기가 배타가 못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애기가 알갱이가 좀 키우다 싶으면 잘 먹겠습니다. 응 그래서 뭐? 아주 안 먹지는 않아요. 응 맞아요. 그거는 먹이마다 좀 봐주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번에 를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